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금융투자세 금융투자세 범위는 오늘 중권시장의 한 40년간 활동하면 상당한 부를 축적하신 분이 계시네요. 박영옥 투자자인데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아주 돈을 많이 버신 분 같습니다. 40년 정도 한국 주식시장에 뛰면서 쉽지가 않은데 한 40년 정도 국장 한국 주식시장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도 이제 미국 주식은 하지 않고 한국 주식만 하는 겁니다. 이 금융투자세라는 것은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주식 5천만 원 양도 소위득을 올린 투자들에게 20에서 25%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 거기에 여기에 이제 오늘 박영옥 대표는 일관되게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해 온 거죠. 그 이유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정시로부터 자본 이탈이 심할 것이다. 국내 정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지금 큰손 투자자를 비롯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액을 미국 주식시장에 넣기 때문에 지금 해서 안 된다. 예측을 해보면 15만 명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금을 뺄 것이고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6%, 150조 정도 돈이 이동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박영옥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에게만 씌우는 아주 잘못된 그런 세금이고 중산층의 자산정식 희망이자 수단인 주식 투자에 세금을 물리는 곳이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모펀드로 구성해 가지고 세금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은 금투세로 오히려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40년 정도 한국의 정권시장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박영옥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장 전문가이자 현장을 아주 잘 아는 분이죠. 굽직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권시장 좀 투명해져야 되고 정직해져야 된다. 투자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 산진국처럼 투자자 보호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다 주식 거래를 쓴 이런 돈을 다 버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업의 성과가 투자자들에 공유되는 투자 문화도 아니다.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미국처럼 과실을 투자자가 나누는 체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돈이 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령 이번에 민주당이 좀 전향적으로 나서 가지고 금투세를 다시 시간을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분리신이나 우려 때문에 국내 정치가 계속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현장을 아주 잘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박영옥 대표가 행한 인터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 하셨네요. 부자감세 아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그렇게 우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부자들은 다 세금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세금 금투세 도입되면 한국은 투자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 주식시장을 달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요. 자본시장에 40년 동안 근무하며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해 왔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한국의 근로소득세 가운데 절반 정도는 내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의 세부담이 아주 가혹합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세금 다 내고 아껴놓은 돈을 정려세 상속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은 자본보호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수익률 이상의 문제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강한 간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돈 못 번다. 국장 탈출은 진흥순서다. 이게 그냥 공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국내 주식시장은 진짜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위기상황인 거죠. 그 내용을 박영옥 대표가 여러분 사심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굉장히 불공정하다. 개미 투자자들의 가혹한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미국 주식 대신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 주식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보물처럼 느끼고 있다. 박영옥 대표는 주식 한국 주식만 계속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이니까 주식은 비싸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싸게. 그런데 이분 판단은 왜 한국 주식을 하느냐.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노년의 자산관리하시는 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탁 나오지 않습니까. 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 상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제가 자주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든 누가 집권하든 간에 한국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다 악화될 수밖에 없다. 왜 다 여러분들 돈을 주려고 할 거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 상태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죠. 인플레의 방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서학개미들이 돈을 미국 정시에 넣는 게 뭡니까. 인플레부터 방어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튼튼한 기업들에게 투자해야 된다.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인플레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